한국 함자가 없나 이 계정에? 아아.. 왕보징? 아아.. 이름 이상한데 한국이라기엔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다 한국 이름이 없네 이건 심지어 음마 음마? 오케이 음마로 간다 음마 음마면 한국 함자가 아니야? 이순진 없음 없을걸? 어 없다 아니 엄마 정도면은 한국 아닌가? 흐흫 경상도 분이신가 보지 음마 교라이 도피도 엔진 도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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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엄마를 함정으로 했다면 좀...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? スレギがっちゃうな スレギの合戦打を寄せる スレギをブレーズとセディチンで 今のゲームは何ですか? 何を得ることをしてください スレギをぶつける スレギの合戦打はできる スレギを使って スレギを使って ウルトスレギの合戦打はできる 근데 범아시아 앞서 해보기 위장은 잘 뽑지 않았어? 용이 좀 그짝 용티나긴 하는데 색감은 되게 괜찮지 않나? 좀 구급스러운 색깔? 범아시아가 폭로에 구리기로 유명하다 야 심화 언제 가지? 함장 괜찮죠? 지금 쏘면 구축이 다 스팟할 것 같은데 뭐 어 들어왔다 낫골사우스 까질라 세븐틴 지로투 뭐 이벤트로 뿌리거나 하지 않을까? 아니면 뭐 차프만처럼 팔거나 근데 내가 역까지 왔는데 에이 들어가는 적구축이 없다고? 뭐지? 왜 없지? 쟤는 스팟 뜯다고 바로 연막스네 심화 모가두를 하루구모 안 들어올만 하네 그죠? 얘네였으면 들어왔는데 하필 하루구모라서 안 들어온다고 하필 어? 들어왔잖아 니가 다 스팟 해버리면 안되는데 아 근데 얼핵 다 보겠네 여기야 어? 연막 바로 나왔네? 바로구모 왜지? 아 근데 얘네 탄도 왜 구리게 했을까? 그 그 누구지? 게 탄도 안주고 오스틴 셔먼 일부런가? 가뜩이나 장전도 느린데 어레를 맞춰야되는데 어레를 맞춰야되는데 어레를 맞춰야되는데 아 오우 뭔데 두발 두발에 이불? RNG 미쳤다 야 이번판 아 근데 틱당 800밖에 안들어오네 음 음 좀 더 다가가서 쏠걸 그랬나? 잠수함님 부상해서 스팟 해주셔야 해요 요즘 많이 본가? 저게 난 별로 같아 쟤네 스팟하자마자 자망하면 되잖아 근데 우린 탄속이 있어가지고 쟤네 자망한 동안에 탄나라간 동안에 그 15미터 이하로 내려가니까 너무 불공평해 특히 탄속 누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해적 밑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걸까 엉덩이 열애 누구누구 있지? 세먼 있나? 오, 잡았다. 얘 아직 저 안에 있는데? 야, 나 오래 못 맞추겠네, 이번판? 뭐냐? 독일 전함,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, 둘 다. 1차, 2차. 1차는 주포 장전이 빠르고, 2차는 피탐이랑 부포가 좋고. 아니, 나 진짜 사실상 미니아틀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? 미니아틀이 더 좋지. 아야, 애틀이. 걘 레이더도 있는데. 심화 진작 잡았겠다. 오오. 저거 시탄한다, 잘못 맞으면. 오우, 예스. 베네투한테 불 5개 째가? 아, 이제 뭐 왠지 불 끌 것 같은데 바로. 아깝네. 와, 용기 있는 자가 잠수 못 타나, 못 먹었네. 아, 지금 폭역으로만 탈만들 뽑았네? 저 베네투는 유그모를 보고 이 악모를 무시하는 겁니까? 조금 반드시 넘어가고,,, Verneula9파고, 저 베네투PD 부터니라는 kaufen까? 뭐야? 아 북비건?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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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상부구조물 그 하나를 안 맞았다고? 말투던데 거짓말 이 이즈모가 킬이 있다는게 난 놀랍다 아니 야 이즈모도 이렇게 관통이 잘 나오는데 거팔로 뭐했지? 이거 쭉 직진해도 안 맞을 듯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단계 뇌격순 양함?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하하하하 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